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그룹 바이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 한 개 이상의 컬럼을 기준으로 그리드뷰의 데이터를 그룹으로 분류하고 통계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의입니다. 그룹핑 관련 옵션을 지정해야 합니다.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그룹핑을 수행하고 어떤 통계 값을 어떤 기준으로 표시할지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각 옵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API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옵션을 모두 지정한 후 그리드뷰에 대해 그룹 바이 함수를 실행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트리거 버튼에는 온 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트리거 버튼 클릭 시 그리드뷰에 대해 그룹 바이 함수를 실행하는 코드입니다. 인덱스가 0과 1인 컬럼을 기준으로 그룹핑을 실행합니다. 각 그룹에 대해 컬럼4 데이터의 합계 통계를 구합니다. 그룹핑 기준이 2개이기 때문에 통계 값을 표시하는 수준도 2개입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인덱스가 0인 컨티넌트 컬럼과 인덱스가 1인 컨트리 컬럼에 의해 데이터가 그룹으로 분류되고 각 그룹에 합계 데이터가 서브 토탈, 그리고 토탈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